폭풍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돌위원회 이현진입니다 오늘 제 모습이 좀 바뀌었죠? 작업복을 허수 여기는 지금 저희 회사 가구를 놓고 촬영하는 스튜디오인데요 저희 기계를 쓰시는 분 또는 저희 협력업체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구를 몇 점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목 가구 시장은 저는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셨던 또는 오늘 영상에서 보시는 조금 압축되어 있는 이연 머신의 역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어떤 기계를 선택을 해야 될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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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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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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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셨나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